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여기 지내요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태평굴성대 특집편입니다. 멀리 거제에서 지금 미녀와 야수가 굉장히 있습니다. 거제에서 지금 한창 SNS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제시청 홍보 미디어팀 팀장 두 분 오셨는데요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저는 거제시청 미디어팀장 이용재입니다. 같은 팀 직원 김정민이라고 합니다. 저 팀장님 미녀와 야수 말 어떠세요. 표현 거제 거제 미녀로 엄청 유명하시다고 아까 아니요.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죠? 그냥 보통 인간 인간 거제 인간 뭐라고 별명 하나 시원하게 말해주십시오. 경기도민께 남쪽 끝마을 거제에서 또 오셨으니까 아 마을은 너무 시골 느낌이잖아요. 지금 거제 시민을 다 등을 돌리시는 발언인데 그죠? 아 이거 취소 취소 이거 이거. 거제 시민이란 도전이다. 거제특편식. 도전.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. 거제 미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? 불로 줬으면 하는 거 그대로 한 번 말해보세요. 요정? 요정? 주무관. 그냥 주무관님. 주무관님. 좀 크게 만드세요. 어떡해야돼 지금. 여기서 썸내면 안 돼. 역시 거제. 여기 거리가 있어도 마음이 다 통한다니까. 썸내면 안 되잖아 썸내면 안 되잖아 썸내면.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. 아니 우리는 그냥 그 날로 갑니다. 그 밑에서 오신 다음에 갑자기 카메라 저희가 들이대고 너무 죄송합니다.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. 저는 진짜 생각을 못 하다가 조금 전에 신마루 거기서 앉아있다가 그때부터 살짝 긴장이 되기 시작했고. 뭔가 있다. 아 뭔가 있다. 저 얼굴에 뭔가 있다. 조금 있다가 카메라 온다. 당했다. 거제 인간. 거제 잘 나가죠 홍보쪽으로. 요즘 이제 엄청 핫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. 네네. 전화기를 꺼놓으세요. 아 예 팀장님. 아 예. 지금 방송이 이러네요. 지금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끝나고 바로 옆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전화가 너나. 도청은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? 도청은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? 아 그렇지요? 아니 말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다 왔다니. 야 우리 인연이 근데 2개월 전에 우리 중국 피디연합회에서 뵙고 나서 우리 한번 콜라보 한번 해보자고. 그렇습니다. 늘 그런 얘기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한번 같이 하고 나서 코가 아꼈다. 거제 씨도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가요? 올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. 우리 유튜브. 아 올 초부터 하셨어요? 유튜브 유튜브 하니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? 거제 씨로 하신 거예요. 거제 씨? 아직 구독 안 하시는 거예요? 아 몰랐어요. 저 계속 보고 있는데 패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아니 사실 거제 유튜브 잘 알죠. 자기 전에 정말 거제 유튜브 하나 보고 줘봐요. 그래가지고 구독 검사 좀. 구독 안 하셨나요? 안 하셨나요? 아 이게 두 번 눌러서 그래요. 눌렀는데 두 번 눌러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 번 누르면 구독이 두 배로 아 와보셨어요? 거제 한번? 아 거제 지난 말에 한번 가봤습니다. 거기 한화이시죠? 한화. 아 한화 벨로자 모셨는데 거기 한번 갔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. 그냥 밤에 가서 새벽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두 분이 여기서 출연도 직접 하시고 역시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에요. 누가 더 인기가 많습니까? 두 분에서? 뭐 아 우리 우리 거제 인간님 엄청 인기 많다고 막 난리던데? 저희가 이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점심시간 브이로그를 하나 찍었거든요. 어떻게 그냥 갑자기 갑자기? 한번 찍어보자 핸드폰 들고 그냥 가보자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대로 했지 이렇게 했는데 대박 나온 거야 이 영상 제가 핵심이 조회수가 5,700회 아 5,700? 5,700? 별로 안 되네. 거제씨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코스모스 코스모스 축제 거제? 또 갖고 오셨네 홍보할 생각 추워도 없으셨다고 그러시던데? 없는데 야곱야곱 챙겨오셨어요 하지 말라고 고장님이 버려라 했는데 왜 제가 틈샷 잘하셨네 오 거제 성꽃축제 하 그렇죠 거제? 아 저 또 갖고 오셨네 오제에 빠지다 그거를 많이 하시네 이미 많이 하시니까 거제 하면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서울 경기권에서는 동에 서해 가는 거는 안 먹어줘 내려와야 차 타고 뭐 6시간 정도 와야 남해안 쪽으로 좀 내려와 내려와 쭉 더 내려와 그러면은 진짜 펼쳐지거든요 홍보대사이신가요? 공원이니까 직업병 직업병 해금강 해금강 바람의 언덕 너무 예뻐가지고 외도 외도 아시죠?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 바닷가가 이제 모래로 돼 있는 게 아니야 몽돌 끝까지 다 해그 동백섬이라고 불리는 지심도라고 아 지심도 여기는 아시겠죠? 지심도요? 네 동백섬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나 앞으로 경기도만 노린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면 저도 보이나 저도? 아 저도 여기 저도 대통령 저도라고 왜 멧돼지가 누워있는 모양 그래도 아니야 멧돼지 원자를 써가지고 저도 저도를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확 와닿는 게 저도 닮으실 것 같아요 약간 매진 저 약간 매진 저 경기도도 되게 좋은 데 많아요 제가 몰라가지고 경기도 잘 몰라가지고 싸우자 그러시는 건가? 아니 그니까 요 다음번에 한 번도 이제 제대로 올라오셔서 어디가 아주 좋은 관광지인지 배틀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겁니다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멘트 할 때 다 내리더라고요 동상은 꺼요 너무 재미없고 거제 신인들이 딱 내리실라 하다가 다시 올린 아니 그리고 이게 그 저기 어 순서대로 여쭤보세요 써놓으시면 아니 아니 이거는 이제 마무리 마무리를 하면 되고 저 벗어나 아니 아니 근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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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이제 뽑으시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서 아니 거지야로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? 자 거 거지야 제 제발 떨어져 어머 괜찮죠? 어머 너무 괜찮다 야 카메라 꺼봐 경기도장 GTD 거제시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사랑합니다 사랑해 그냥